오늘의 증권사 키워드는 배터리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고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요. 긍정적인 분석을 또 내놨습니다. 4분기는 우려보다 더 부진했지만 그럼에도 올해 배터리 부분에 대한 재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모멘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을 담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증권가에서 리포트들이 줄줄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엇갈리는 반응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배터리 관련주가 시장에 엄청 많잖아요. 배터리 시장에 성장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었거든요.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있으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도 선뜻하기는 어렵잖아요.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폭락하면서 배터리 주도 같이 밀렸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 부담은 해소된 것 같아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은 가격 매력만 있으면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도 SK이노베이션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번 영업이익은 안 좋았죠. 4분기 영업이익이 473억 적자였습니다. 기존의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5천억이었는데 적자를 찍었으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어닝쇼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산업 부분이 다 부진했습니다. 정유 부분 영업이익 감소했고요. 화학 부분도 제품 스프레드가 좀 악화되는 모습이었고 정제마지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그래도 기존의 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악재를 만회해주진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부분의 영업 손실은 3분기 대비해서 3배 증가한 3천억 원 이상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아직은 배터리 시장이 성숙기가 아닌 성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개선에 시간이 좀 필요하죠. 다만 배터리 매출은 분기 기준으로 처음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성장기와 성숙기 차이는 성장기가 지난 다음에 성숙기가 오는 건데 성숙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견조하게 잘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하기는 어려운 상태. 이게 성숙기입니다. 그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성장기는 이제 막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은 안 나와요. 하지만 매출은 가파르게 성장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분기 매출은 1조 원을 찍었어요.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먼저 견인된 다음에 영업이익이 따라서 개선될 거니까 올해는 분명히 작년보다는 괜찮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제마진이라든지 재고 차익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글로벌 원유 수요를 보면 지금 코로나19 이전에 악화됐었던 그런 부분들을 거의 다 해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TI 가격이 현재 배럴당 88달러에서 89달러, 거의 90달러 수준까지 육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는데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것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해소는 안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현재 유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소한 3에서 6개월은 재고 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정제마진도 작년 말부터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입니다. 코로나19 직후에는 정제마진이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5달러 수준까지는 회복됐고 역시 현재 수준의 정제마진은 이어갈 것으로 보이니까 화학이라든지 재고차익, 정제마진 관련된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리스크는 이미 반영이 됐죠. 수급 공백 관련된 리스크도 상당히 완화가 됐다고 보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가 SK온인데 지금 당장은 IPO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보면 자회사가 상장하면서 모 회사의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이것을 의식해서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SK온은 당분간 상장되지 않을 거니까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 회사 리스크도 현재로선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처리 문제, 앞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배터리 재활용 부분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악재보다는 호재가 훨씬 더 많은 구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